믿음과 같은 관점으로 믿음을 정의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을 여러 표현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이 추상적인 단어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음미하고 정립해 보지 않으면 믿음은 항상 교회 안에 국한되는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래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해 갈 때 여러분이 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